이재명 대표의 지난번 법정으로 출두하면서 얘기했던 애완견, 언론을 향해서 애완견이라고 한 발언. 이게 좀 사실 저는 거의 그냥 뭐 이랬으면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상외로 또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주말 지난번에 조용히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대표 혼자 발언을 했으면 그냥 뭐 여권에서 그냥 대표의 언론관에 대해서 한번 비판을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이 대표의 소위 측근이라고 불리는 초선 의원들이 잇따라 이제 가세를 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건데요.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양문석 의원은 이건 뭐 저희가 언급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뭐 기레기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불을 지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등 3개 언론인 현업단체가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망언을 사과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계속 이런 발언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한 건데요. 자, 이 지점에서 이제 관련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트럼프가 꿈인지 모르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언론을 향해서 뭐 애완견이다라는 표현을 한 게 이제 트럼프와 같은 주장 아니냐라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뭐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이 있으면 뭐 인터뷰도 거부하고 막 정말 랩동 막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페잉 뉴스라고도 하고. 맞습니다. 특히 CNN한테 많이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한테 좀 약간 우거적이지 않은 언론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각종 언론을 향해서든 혹은 뭐 각종 뭐 이런 뭐 이렇게 다른 대상을 향해서라도 이렇게 혐오 발언을 내놓는 거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한 건데 자, 이제 이준석 의원이 어떤 취지에서 얘기를 한 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죠? 저는 그냥 저런 거 보면 웃겨요. 이 사람은 다들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생각하고요. 나는 정말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저렇게 해버리면은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우호적인 언론들이 이거 뭐야 이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깐요. 사실 수준 이하의 멘트죠. 진짜 이거는. 아, 정말. 아니, 진짜. 아니 저는 저거를 작정하고 했다는 게 저는 더 웃겨요. 그러니깐요, 위험한 거죠.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은, 흑인은, 백인은 이게 우선 싸잡으면 그다음에 싸잡아서 비하면 혐오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당대표라도 사람이 언론은 어떻게 해서 언론이 혐오를 보여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죠. 아직은 입에 잘 붙진 않는데. 대표라는 말이 좀 사실 더, 대표를 워낙 많이 했으니까. 네, 아무튼 개혁신당 의원이 이 애완견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특정 집단을 싸잡아서 비하하는 거다라는 취지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고. 이재명 위장 대표가 이 발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거를 보면은 이거 법원에 나오면서 발언했을 때 뭔가 좀 이미 준비하고 작심하고 발언한 거 아니냐. 배경에도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 차원에서는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대변인이든 아니면 당 관계자들이 어떤 맥락인지 어떤 취지에서 나온 발언인지를 내놓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 스스로는 애완견을 발언을 다시 꺼내고는 있지는 않고 있긴 하거든요. 어떤 취지에서, 대신 당시 검찰 수사나 이러한 거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라는 주장은 계속 내놓고 있긴 한데. 이 말 앞서 전해드렸지만, 어제 전해드리긴 했지만 법원에 출석을 하면서 했던 표현입니다. 당초 원래 준비했던 원고도 있긴 했었는데, 이거보다는 좀 더 발언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나 애완견이라는 말이 언론 학술적으로 작게 해서 쓰이는 표현인 만큼 혐오 발언은 아니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게 좀 특정 보도를 놓고, 이 보도가 왜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 않았냐, 왜 누군가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이런 보도를 했냐, 라면서도 반박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맥락상 보면 언론 전체를 애완견이라 표현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준석 의원의 주장처럼 언론에 대한 혐오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지적도 가능해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발언이 좀 의도된 거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게, 어찌 됐든 검찰의 추가 기소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좀 커진 상황에서 관심 자체가 좀 다른 곳으로 가버린 상황이긴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왜 추가 기소가 됐는지에 대한 관심은 살짝 옆으로 빗겨놨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발언, 그리고 여권의 비판, 여권 대선 당권 주자들의 비판, 이러한 것들로 좀 관심의 포인트가 옮겨지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조금 이제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 효과를 끌어낸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가능해 보이고, 또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엄호를 하면서 더 수위 높은 발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또 결국에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들한테는 좀 결집하는 그런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애완견 용어 관련해서, 아무튼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읽고 나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언론학 용어다. 언론에서 흔히 언론의 감시 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때, 왓츠 독, 랩 독, 랩이 이제 무릎에 랩탑, 노트북을 랩탑이라고 하듯이, 무릎에 올려놓는 강아지, 애완견, 반려견 랩 독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 쓰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언론의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다. 언론학 용어를 들어서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다. 자신을 비판하면 무조건 악마화하는 거냐. 오세훈 서울시장 등등 비롯해서 여권의 여러 인물들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언론관이 그릇됐다 등등에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가 이제 약간 정쟁으로 삼을 만한 게 생겼다라고 판단된 것인지, 계속 말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 와중에 저는 온라인에서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손석희 앵커가 JTBC 뉴스룸을 진행할 때 앵커 브리핑이 있는데, 이게 온라인이 상당히 다시 좀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 유튜브 실시간 댓글에도 박순철님께서도 손석희 앵커는? 이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마침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2016년 4월 27일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언론은 언론학자들 사이에서 흔히 개비유되곤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중에 많이 등장하는 것은 워치독과 그리고 랩독입니다. 워치독은 감시견을 뜻합니다.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을 감시하며 자유주의 체제의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지요. 라고 했고요. 반면, 뒤에 좀 후략하고요. 반면 랩독은 말 그대로 권력의 애완견 같은 언론을 뜻합니다. 주인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귀염을 독차지하고 달콤한 간식을 받아 먹는 그 안락함에 취해버린 언론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간에 손석희 앵커, 앵커 브리핑에서 애완견이라는 말 썼어! 라고 댓글들이 많이 달리길래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실제로 그래픽에는 랩독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발언 중에는 애완견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기도 하네요. 이왕 소개해드린 김에 좀 더 설명드리면, 가드독은 즉 경비견입니다. 가드독의 역할은 좀 복잡합니다. 언론 그 자신이 기득권 구조에 편입되어서 권력화 되었고, 그래서 권력을 지키려 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지키려 했던 대상을 향해서도 공격적이 되는 것. 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마지막 하나가 슬리핑독이라는 것을 꺼내왔습니다. 이게 사족인데요. 항상 앵커 브리핑이 사족으로 달았잖아요. 역시 언론학자들에 따르면 오늘 예로 든 세 가지 유형의 개들 외에 또 한 가지가 있긴 합니다. 매우 중요한 이슈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을 감고 있는 언론, 슬리핑독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앵커 브리핑이 끝납니다. 저게 전통적인 학계에서 쓰는 개 비유 4개는 슬리핑이 아니라 어택독이거든요. 공격견이라고 해서 언론이 주도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는 약간 그런 건데 저때 슬리핑독이 나왔던 이유는 언론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그러한 점을 빗대기 위해서 새롭게 가져온 용어이긴 하죠. 저도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미디어 석사를 또 제가 알기로도 논문 졸업할 때 우수 논문 상까지 받으면서 졸업을 했거든요. 그런 걸 굳이 또 말씀을 해주시네요. 싫어하지는 않으시네요. 그래서 저는 약간 팩트체크성으로 가지고 나온 것도 있어요. 앵커 브리핑이 나왔어 애완경 이런 발언이 있길래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그래픽은 랩독이라고 했고요. 2016년 4월 27일 뉴스룸입니다. 보니까 애완경이란 말 반면 랩독은 말 그대로 권력의 애완경 같은 언론을 뜻합니다. 라고 손 앵커가 당시 설명을 해준 게 있네요. 아무튼 이 네 가지 거에다가 최종혁 기자의 말에 따르면 어택독이다 원래는. 전통적인 개 비유는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그런데 이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라는 평가를 하는 사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겨레 사서를 먼저 가져와 봤는데요. 이재명 대북송금 기사의 애완견 발언 부적절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검찰 수사에 대한 말도 있긴 있어요.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먼지 털기식 표적 수사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당 대표가 애완견 운운하며 거친 용어로 언론을 매도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 문장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같이 언급했습니다. 공영방송 장화과 비판 언론에 대한 물리적 압박 등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 탄압이 도를 넘고 있는데 야당 대표마저 언론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건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라고 끝매정했고요. 조선일보도 자기 목소리 녹취 나와도 법원 겉방 언론의 막말이라는 제목이 사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말한 건 진실을 보도한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느냐고 한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침묵하다가 사흘간 침묵하다가 비판 여론에 떠밀려서 뒤늦게 사과하라고 성명을 낸 기자협회와 언론 노조도 비판을 같이 한 것도 조선일보 사설에 담겨 있습니다.